마공 속의 파워풀한 주먹다수 액션과 온세 철철 넘치는 제임스 본드식 액션 거기에 불가능한 미션도 전부 해결하는 에덴 턴트의 분모함과 치밀함을 합치면 랜프럼 엉클 젠틀맨의 가이리치 감독이 그의 전공 한껏 살려 케미 넘치는 스파이 콤비를 한무더기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 아저씨 나오는 액션 영화면 그냥 믿고 보셔도 됩니다 개꿀잼 보증수표 빠박이 아저씨 제이슨 스타덤과 함께 오펜하이머의 폭발로 폐허가 된 여러분의 여름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개꿀잼 스파이 영화 스파이 코드명 보춘입니다 이곳은 영국의 중심부 무장경비 20명을 뚫고 추정가 100억 달러짜리 물건이 사라졌습니다 최종병기 핸들이 악당들의 손에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 명령체계에서 벗어나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분방한 프리랜서 전문가들이 필요했는데 취미는 나랏돈으로 호위호식하기 특기는 1년치 예산으로 와인 마시기인 전설의 스파이 올슨 포춘 핀의 설계자인 네이선은 사치스럽게 짝이 없는 올슨을 잘 구슬려 작전에 합류시키고 분투비 IT 천재 사라와 원샷원 킬 스나이퍼 제이제이까지 그렇게 개성 넘치는 요원들로 구성된 팀 포춘이 결성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길 타겟은 바로 최종병기인 핸들의 중개인 무기 거래계의 타노스라 할 수 있는 억만장자 빌런 그렉 시몬스였죠 팀 포춘은 그렉을 통해 핸들의 구매자와 판매자를 추격할 작전을 짜고 그를 낚을 미끼를 구하러 가는데 그리고 이번 작전에 받쳐질 재물은 바로 유명 액션대우 데니 프란체스코를 좋아하는 그의 팬심을 이용해 그렉에게 접근할 샘 그런데 헐리우드 슈퍼스타가 과연 이들의 작전에 맞장구 쳐줄까요? 네, 쳐줍니다 도와주지 않는다면 뭐 방법은 역시 협박뿐 그렇게 국제적 스파이들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팀 포춘의 신임 요원이 된 데니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목표물이었던 성덕에 레이더망에 걸리게 되고 그와 동시에 팀 포춘의 레이더망엔 그들의 목표물인 그렉의 휴대폰이 들어왔습니다 올슨이 조물의 길을 처리하는 동안 그렉의 휴대폰을 해킹하려고 하는 사라 무사히 휴대폰에서 정보를 빼냈는데 밝혀지게 된 핸들의 판매자 거기에 넝쿨처럼 구매자의 정보까지 손에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그 핸들이란 게 정확히 뭔지는 알아내지 못했지만 핸들이 거래될 장소는 확실히 알아냈죠 핸들이 뭔지 알기 위해 슈퍼스타 찬스 써서 그렉의 저택에 오게 된 사라와 대니 사라는 그렉의 컴퓨터에 접속하지만 핸들에 대한 정보는 없고 그저 저렴한 도통 무기 거래 정보만이 들어있습니다 그렉은 정말 핸들과 관련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팀 포춘을 따돌리기 위한 위장일까요? 그때 그렉의 부하인 벤을 미행하는 중인 올슨과 제이제이 스파이답지 않게 정체가 들통났지만 아 역시 이래야 제이슨 스타뎀 영화제 그러든 말든 올슨은 교목으로 조무대기에게 그 만에 특제 수면제 한방 처방해준 뒤 도망치는 벤을 쫓습니다 목표물을 낭떠러지로 물긴 했지만 어이없게 죽어버린 목표물 이대로 작전이 흐지부지 종료되나 했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스파이 올슨 어차피 상대방은 벤의 얼굴을 모르기에 올슨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은 벤인 척 핸들의 거래에 나가보자는 미친 작전을 세우고 팬들의 거래 장소까지 참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팀원들도 스탠바이에 들어가는데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억만장자들이 너도나도 탐내하던 무기 그런데 하필 송금이 끝나자마자 올슨이 가짜란 걸 눈치챈 놈들이 있었고 갑자기 시작된 무차별적인 공격 헬기의 공격에 난리가 난 핸들벌의 현장 심지어 핀 포춘의 작전이 무너지기 일부 직전입니다 대체 핀 포춘을 공격하는 이들은 누구고 좋은 놈 나쁜 놈 가리지 않고 탐내는 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난리통에서 행운의 여신은 핀 포춘에게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요? 미션 임파서블 개봉 후 스파이 액션물에 목말라던 관객들에게 단비와 같은 한마디로 미친 꿀잼 스파이 영화가 찾아왔습니다 세상 모든 스파이 영화의 관람 포인트가 결합된 기발한 첫 보물을 원하신다면 8월 30일 제이슨 스타뎀에 안내하는 스파이의 세계 스파이 코드명 포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파이 코드명 포춘 기대평 이벤트가 있는데요 스파이 코드명 포춘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평을 현재 기대평 이벤트를 하고 있는 미노타우루스 채널 커뮤니티 게시글에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총 4분께 스파이 코드명 포춘 예매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